오늘은 2024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지역 울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락한 아파트 살펴보고요. 언제쯤 반등할지 24년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빠진 아파트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50평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고가 15억, 현재 10억 5천, 그래서 4억 5천 하락하여서 30%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남구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울산 남구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있죠. 울산 또 진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남구는 울산 대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많이 급락해서 지금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울산이 싼가 비싼가를 보려면 울산 남구가 10년 평균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10년 평균을 봤을 때 10년 평균을 보면 7.5가 보통이고 이때 최고점이 소득 대비 직값입니다. 9.4를 찍고 지금은 7.4죠. 그래서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현재 좋은 상태가 뜨고요. 보수적으로 15년을 봤을 때는 평균 7.1 그리고 고점을 찍고 지금 7.4인데 지금은 살짝 유의가 뜹니다. 그래서 보수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조금 좋은 편. 15년을 봤을 때는 아직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아파트 단지를 개별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빠졌던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50평이죠. 50평 시세를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소폭 반등하는 느낌이 있죠. 선행지수인 34평을 보면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34평은 많이 빠졌다가 일부 반등 폭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평이 지금 10억 5천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일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구해놓은 지수인데 일단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33평이 9평 대장입니다. 그래서 9평 대장이 12억을 찍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울산 남구는 32% 정도 고평가였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32% 고평가를 빼주면 적정가가 나오는데 적정 가격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9억 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냥 적정 수준이다. 적정 수준이다. 그리고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가 최고 15억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 11억 3천 정도가 적정가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10억 5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변 센트럴 하이츠로 가겠습니다. 강변 센트럴 하이츠를 보면 강변 센트럴 하이츠 57평이 최고가 12억 9천 현재 8억 7천 5백이고요. 최고가 대비는 4억 1천 5백 하락하여서 32%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급등했다가 지금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느낌입니다. 자 57평의 시세를 봐야 되겠네요. 이거 차트는 57평이 많습니다. 자 57평 182세대 보면 지금 9억 천 정도 8억 10억 9천 8억 7천 5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가가 얼마냐 보겠습니다. 이제 강변 센트럴 하이츠 57평이 12억 9천 최고가였고 그러면 이제 적정가는 한 9억 7천대 지금 8억 7천 5백은 보자 한 10% 정도 싸게 샀다. 10% 정도 저평가된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39평입니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39평은 최고가 13억 9천 현재 10억 7천 거래됐고 13층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 하락 23% 하락하였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일부 반등했습니다. 확실히 30평대에 올수록 반등폭이 조금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정가는 얼마냐. 한 10억 4천 9백 89만원 약 10억 5천만원이죠. 그래서 10억 7천만원에 거래됐으니까 한 플러스 2% 정도 고평가. 그러면 뭐 거의 적정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보면 22평짜리 아파트 신정동에 있는 3호 아파트가 이제 하락하였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7억 1650 그리고 4억 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 대비 약 3억 정도 빠지고 42%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호 아파트 이런거는 자 차트가 아주 놀랍죠. 요런거는 대부분 뭐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라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재개발 B-08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단계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예상되거든요. 2주 이제 아실에서 나타나는 단계는 2주 단계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이제 추가 분담금 지금 공사비나 이런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가기가 하락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는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이만큼 많이 빠졌다면 여기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방송에서는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요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왜 많이 빠졌는지 체크하고 빠진 이유가 내가 리스크가 감당되는 이유라면 투자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정 아이파크 32평이 많이 빠졌어요. 자 우정 아이파크 32평은 요 32평 최고가 8억 2천 현재 5억 2천 5백억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 대비 2억 9천 5백만원 하락 그래서 35% 하락했습니다. 자 우정 아이파크를 보면 요 32평이 이 최고점이 한계가 있거든요. 아 이런 거는 조금 이상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트래킹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2년 2월 달에 한 건 거래가 있었고 8억 2천입니다. 그래서 22년 5월 달에는 5억 9천 8백에서 한 6억 정도 그리고 21년 9월 달에는 오히려 6억 3천 정도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조금 나빠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좀 최고가를 찍었죠. 이런 거는 조금 이상 거래가 있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최고가를 한 6억 4천 8백 예 이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를 최고가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6억 4천 8백 정도로 6억 4천 8백 정도 그러면 지금 5억 2천 5백에 거래된 거는 그렇게 싸게 거래된 것 같지는 않다. 요거는 디테일하게 뭐 때문인지는 현지 소장님한테 좀 탐문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로 한 개 더 넣었습니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입니다. 자.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를 보면 33평이 최고가 11억 9천 갔다가 지금 9억에 거래되어서 최고가 대비는 2억 9천 하락하였고 2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고가 찍고 바닥 찍고 조금 오르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9평에 가깝고 입지 좋은 곳은 이미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살펴보았던 아파트들 중에서는 무엇이 가장 저평가되었을까? 이래 보면 문수 강변 센트럴 하이치 57평이 마이너스 10% 이게 그러면 이제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33평 이게 딱 적정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항상 우리는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이라든지 대장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2단지 39평은 조금은 오바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50평은 한 1억 정도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좀 저렴하다. 그 다음에 강변 센트럴 하이치 57평은 한 9,900 정도 저렴하다. 그 다음에 사무아파트 이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는 239만원 저렴하다니까 거의 비슷하죠. 99%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아파트들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50평하고요. 강변 센트럴 하이치 57평 이 두 개가 눈에 들어오네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투자를 하였을 경우 갭 차이가 이제 4억 3천 250만원 그리고 정고점까지 회복한다 생각했을 때 2억 9천 정도의 차익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67.1%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가장 좋다던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강변 센트럴 하이치 57평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는 갭 차이가 4억 정도 나고요. 그러면 예상 기대 수익은 4억 5천 그러면 112.5% 정도의 세전 수익 강변 센트럴 하이치가 57평 2억 7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4억 1천 5배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한 150%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2단지를 보면 3억 2천 투자에서 2억 9천 90.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운대를 살펴봤는데 이 정도 투자금이면 해운대에 대장급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순수 투자를 하면 해운대를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울산을 살아야 된다 한다면 물론 이런 대장급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대형평수를 본다면 오히려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나 강변 센트럴 하이치 57평 요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향후 24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울산을 놓고 울산이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시세 흐름을 보면요. 자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급등 그리고 이때 많이 빠지고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자 1년치 거래를 보면 22년 12월 정말 많이 빠졌죠. 그리고 그 뒤로 한 3년치 볼까요. 자 하락률이 22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 전환해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22년 12월 정점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다가 지금은 좀 더 크게 최근 1년치를 보면 23년 9월 이제 반등하나 싶었는데 특례보금자리 50년 만기 대출이 축소가 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하락 전환이 0.11%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더 하락 전환 되었다가 오히려 12월에는 증감률이 마이너스 0.06%로 조금 하락폭이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전세 증감률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겨울인데 불구하고 이제 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죠. 그러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이런 규제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아마 시장의 매수를 밀어놨던 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2월부터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되었냐를 보면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울산은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전세가가 좀 아직 많이 안 받쳐줍니다. 평균이 70.8인데 현재 68.5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죠. 그런데 향후 입주 물량을 보시면 향후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23년은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2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 시장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택을 말 그대로 구매하는데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래서 내 연봉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 부담금 합쳐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올 상반기라든지 하반기가 오면 구매력 지수가 높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보면 이때 23년 1월에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 23년 5월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5월 이후로는 대폭 감소합니다. 대폭 감소하고 23년 7월 이후로 조금 다시 상승하나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년부터는 물량이 많이 없다. 지금 이때까지는 울산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다 받아먹지 못했는데 24년부터는 수요가 적더라도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부터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정책 규제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상반기 중에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정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부터 받쳐주면서 하반기 중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즘은 정말 뭔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세 흐름 자체도 다시 보시다시피 23년 12월까지 현재 시세가 나왔는데 매매 증가폭도 하락폭도 조금 둔화되었고 전세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죠. 이게 이제 설 이후, 구정 이후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3월달, 10월달에 이사철 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기인 1월달, 7월달에 지표를 보고 3월달, 10월달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수기인데 약간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구정 이후 성수기 3월달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4월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규제 완화 정책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른 반등, 또 이게 없다면 조금 더 실수요에 의한 반등이 24년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